성경퀴즈 대회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퀴즈 대회는 사회자 그리고 문제 내는 사람 또 ppd 뛰어주는 사람 한 팀을 이루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가 오늘 늘 사회를 할 때 여러 사람이 사회를 했는데 오늘 사회자는 우리 교회가 나온 최고의 앵커 잘생긴 아들 우리 손영은 집사님께서 사회해 주시겠습니다 아 하나 둘 하나 둘 셋 샬로 반갑습니다 성지교회가 배출하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성지교회의 명품 MC 아르메 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1년 전에 제가 섭외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오늘 또 섭외를 받게 된다면 2024년 또 추수감사주일에 또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함께하게 된 저의 파트너를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교회에서 대구의 표준어를 구사하게 해주실 오늘 파트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지 집사님이십니다 목소리 한번 들러주세요 아 사투리 많이 쓰는데 사투리 많이 쓴다고 하니까 엄청 떨립니다 대구 표준으로 오늘 성경 문제가 출제될 것이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 방법은 전도에 별로 단합과 결합과 화합과 사랑을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총 준비한 문제는 150개 문제 중에서 오늘 출제될 문제는 시간에 따라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문제에 집중하셔서 정답을 꼭 외쳐서 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나가게 되면 우리 정은지 집사님께서 문제를 출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답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각 전도의 별로 지금 푯말이 있을 겁니다 앞에 1남 2남 3남 4남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손을 들고 1남 3녀 5녀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이렇게 크게 외쳐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정답을 말하실 수 있는 발언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무엇보다도 제가 사회에 보는데 있어서 도움을 또 줄 청년 2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아주 잘생기고 아주 멋진 성지교의 미래에 촉망받는 청년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해주십시오 큰 목소리로 네 그리고 저희 모두 받으신 출제된 문항들 다 갖고 계시죠 이 문항을 지금처럼 들고 계신다면 뒤에 방송실과 뒤에 계시는 심사자분들이 카메라로 비추어서 어느 분이 보고 계시는지 적나라하게 송출되어오니까 꼭 이 문제는 지금 이제 다 넣어두시고요 지금 다 장로님 꼭 넣어주시고요 네 제가 한번 훑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로님들 아직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옆에 말씀해 주시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문제의 정답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고요 객관식입니다 유다는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안아났나요? 네 네 네 네 1번 자자 제가 이럴 줄 알고 연습 문제가 나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던지시면 안되고요 제가 이렇게 문제가 나가면 어떻게 하냐? 정답은! 팔려 네 2번 다말 정답!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제가 정답은 했을 때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역시 같이 사는 아내는 저랑 호흡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추진 않았는데 네 연습 문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다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제의 진행 방법에 따라서는 사회자인 제가 안내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부푼 곳은 어디인가요? 1번 나일강 2번 요단강 3번 약복강 4번 유부레네강 아까 연습하셨잖아요 정답은!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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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손을 들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답은이라고 떨어져야지 문제가 나오는 중에 하셔도 목소리만 목만 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지금 문제의 1번 문제 나갔죠? 정답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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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고 목이 아프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자 다시 다시 자 우리 요 진행 요원들 자 누가 더 빠른지 정확하게 매의 눈으로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네! 어디가 빠르셨나요 어디가? 어디가 빨랐나요 어디가? 삼남 제일 빠랐습니다 아 삼남 제일 빨랐다고 합니다 삼남 자 삼남 네! 아 삼남 정답은? 2번 요단강 2번 요단강 정답!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갑자기 왜 갑자기 왜 놨죠 지금? 네 어쨌든 생방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1번 온유한 자 2번 화평하게 하는 자 3번 마음이 청결한 자 4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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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빨랐나요? 6여 정도에 제일 빨랐습니다 6여 정도에가 제일 빨랐다고 합니다 6여 정도에 정답은? 3번 마음이 청결한 자 정답은? 마음이 청결한 자 네 맞습니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바로 네 이번 문제는 주관식 문제고요 갈로 안에 들어가는 낱말을 넣어주세요 권사님 뭐 보고 계세요? 잠시만요 지금 부정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제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다 깔고 지금 하고 계시네요 지금 여기 5여 정도에 마이너스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우리 또 1여 정도에 우리 권사님 예 아니시죠? 본 거 아니시죠? 그냥 들고만 계신 거죠? 예 들고만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5여 정도에는 마이너스 1점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또 들고 계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바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이것을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고 형제의 눈에서 이것을 빼리라 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요거는 제가 두 분한테 제가 마이크를 드릴 거예요 호흡에 맞게끔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네 주일학교 제일 빨랐습니다 네 주일학교 네 두 명 네 자 첫 번째 네 네 땡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자 다음 정답은 네 아 아 네 자 정확하게 이제 그렇죠 정답은 하고 바로 손을 미리 들고 있으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다 내리고 계셔야 돼요 손은 다 미리 자 정답은 이남전도에 이남전도에입니다 이남전도에 네 장르님 아니요 하나씩만 먼저 첫 번째 네 늘뽀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키 정답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한 3초 새알렸는데 3초 안에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답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에 나가겠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치유하신 환자의 병명은 무엇인가요? 1번 공주병 2번 혈루병 3번 중풍병 4번 나병 정답은 4연전도에입니다 4연전도에가 빨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4번 나병 4번 나병 정답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에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보기가 없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대답하실 때 추측하셔서 몇 번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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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7연전도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정답은 백부장 몇 번 백부장 4번 백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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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백부장 백부장 번호가 없는 백부장 백부장 번호가 없는 백부장이랍니다 땡 정답은 3번 백부장 3번 백부장 정답 네 축하드립니다 번호가 있었습니다 6여전도에 맞추셨습니다 정말 가열된 이분이 여쭤면 좋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뜨거울 줄은 생각도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뜨거울 거라고 제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테포 쉬었다가 가는 의미로 각 전도회별로 우리 회장님분들만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도회별 회장님이 안 계신다면 부회장님 부회장님이 안 계신다면 총무님 이렇게 해서 각 전도회별로 이번 점수는 좀 큰 점수가 되시겠습니다 네 각 전도회별로 나오셨습니다 전도회별로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심사위원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에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문제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으로 잘 모여주시고요 다 보이게끔 한눈에 해주셔야 됩니다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땡땡으로 거두리로다 자 10편 126편 5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땡땡을 몸으로 말해주세요 몸으로 말해주세요 정답 정답인가요? 정답?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알겠다 하시는 분 몸으로 해주시면 돼요 또 알겠다 하시는 분 네 땡땡으로 거두리로다 어 예 몸으로 말해주셔야 됩니다 아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또 네 진려 네 몸으로 말해주고 계십니다 또 어차피 전달별로 다 할 겁니다 문제 답변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들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나머지 분들 아직 정답을 모르셔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 맞죠? 아 자 그러면 우리 잠깐 뒤를 돌아보시고 위에 현수막을 보고 몸으로 표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학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한 전도에 해주세요 네 땡땡으로 거두리로다 그 땡땡을 몸으로 표현을 이래 해주셔야 정답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모님 한번 몸으로 몸으로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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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예 군사님 네 몸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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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 가라고 이래 인사하는 거 아니시고 다시 몸으로 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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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 다음 전도에 네 오해준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답니다 몸으로 아우 왕년에 좀 다니셨네 또 밖에서 아우 예 알겠습니다 몸으로 뭐예요 이게 슬퍼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우리 청년 네 몸으로 네 오늘 다 안하신 분 안 계시죠 여기서 다 하셨죠? 네 전부 다 정답으로 간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정답으로 해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아니면은 사실 몸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관식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오 무엇을 주러 왔다고 하셨나요? 잘 보셔야 돼요 정답은 자 누가 어느 정도의가 빨랐나요? 8여 정도의가 빨랐습니다 8여 정도의가 빨랐다고 합니다 정답은 검 정답 상당히 잘 맞추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는 예언을 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1번 이사야 2번 엘리야 3번 에스겔 4번 예레미야 정답은 학교 학교 자 정답 갑니다 자 하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 둘 셋 1번 이사야 정답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1번 베드로헴 2번 갈릴리 해변 3번 빌리뽀 가이사리아 4번 가브나움 정답은 정답은 청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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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뽀 가이사리아 정답 네 청년부에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객관식 네 자 이의신청 나왔습니다 자 보입니까 이쪽이 안 보입니까 예 여기 서서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이의신청 받아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문제 나갔습니다 네 객관식 9번 문제입니다 각기 다른 시간에 들어와 일을 하였지만 주인으로부터 똑같이 받았던 포도원 폰금들의 품삭은 얼마인가요? 1번 한 대나리온 2번 다섯 대나리온 3번 열 대나리온 4번 백 대나리온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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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빨랐나요? 1남전도에 빨랐습니다 네? 1남전도에 1남전도에가 빨랐다고 합니다 예 장모님 1번 한 대나리온 1번 1번 한 대나리온 정답 정답 옆에 우리 장모님은 고개 끄떡끄떡하고 계시고 옆에 잘 맞추고 계시고 호흡이 환상적이십니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주관식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서 쓰시기 위해 제자들이 가져온 짐승은 무엇인가요? 자 짐승입니다 짐승 사자 호랑이 개 소 양 코끼리 여러개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마리 짐승을 제가 두 분께 사이좋게 나눠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여전도에입니다 2여전도에가 빨랐다고 합니다 예 우리 건사님 정답 자 동물 첫 번째 동물 뭐라카는 뭐라카는지 아예 나귀와 나귀 새끼 나귀와 나귀와 나귀 새끼 정답 네 맞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배빡이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상에 들어갈 것을 예언한 고약의 성경은 무엇인가요? 1번 하박국 2번 스바냐 3번 스가리아 4번 말라기 정답은 1여전도에입니다 아 1여전도에가 빨랐다고 합니다 1여전도에 네 스가리아 몇 번? 스가리아 몇 번? 몇 번? 어 스가리아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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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리아 정답 네 아 네 문제 다음 문제 나가주세요 네 주관식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기도하신 장소는 어디인가요? 자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주관식인데 이 글자가 총 4글자입니다 4글자 그래서 전도회별로 제가 4분씩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딱딱딱딱 나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분은 마 뒤에 태 보 음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야지 정답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여전도에입니다 4여전도에 제가 마이크 갖다 대면 정확하게 나가셔야 돼요 다시 선을 다들 저를 마주치고 계시느네 권사님 개세만에 땡 자 자 자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자씩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정답은 7여전도에서 나왔습니다 정답은 첫 번째 글자 개 세 마 네 정답 축하드립니다 귀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객관식 문제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첫 이적은 무엇인가요 1번 손마른 사람을 고치심 2번 바다 위로 걸으심 3번 오천명을 먹이심 4번 귀신을 쫓아내십 정답은 2-남전도회입니다 2-남전도회 아이고 장로님 목소리 큰일 날 뻔 하셨네 진짜 정답은 땡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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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남전도회의 정답은 여기를 띵 여기를 띵 자 정답은 4번 기신을 쫓아낸다 정답 4번 귀신을 쫓아내신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4여전도의 점수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1번 미드 2번 신랑 3번 재산 4번 건강 정답은 3여전도회입니다 3여전도회 정답 나갑니다 정답은 신랑 몇 번? 2번 2번 신랑 정답 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넌센스 문제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후끈 달아오른 열기를 살짝 시키는 마음으로 넌센스 문제 나가겠습니다 성경인물 중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시는 이런 아니 아니야 몇 여전도의 7여 정도의 성경인물 중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야 이거 어려운 건데 이거야 사가리아 사가리아 땡 틀렸습니다 어떡해요 어떡해요 사가리아 보다 장사를 더 잘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자 드신 거예요? 2여전도회 다시? 아 4여전도회? 정답은 살아 살아 정답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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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살 거 아닙니까? 맞죠? 성경인물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살아였습니다 다음 넌센스 문제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신학과 구약을 합하면 모두 66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모두 몇 글자인가요? 정확하게 정답은? 정확하게 정답은? 정확하게 정답은? 장로님 역시 세메 빠르신 분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모두 몇 글자일까요? 두 글자 정답! 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또 역시 장로님께서 맞추십니다 두 글자였습니다 성경 모두 몇 글자죠? 두 글자죠 두 글자 성경 다음 문제 논센스 마지막 하나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인물 중에서 시험만 봤다 하면 올백을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직 안했어요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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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아니 뭐라고? 뭐라고 해치셨어요? 집사님 뭐라고? 땡 육녀 육 하셨죠? 처음에 그래서 땡입니다 육녀라고 하셔야 됩니다 육 하기는 무슨 육 뭐라고 하셨죠? 4요 다시 또 4요 정답은? 아이고 아입니까? 아이고 또 땡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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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또 틀리시면 왜 합니까? 이거 제가 기회까지 드렸는데 자 다시 정답은?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장로님 뭐 할 말씀 있습니까? 백부장 그럴듯하였으나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정답도 맞추실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이제 육녀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미리암 정답 와 권사님 순발력이 대단하십니다 미리암은 사람이 시험을 가장 잘 많이 맞추는 사람이겠죠 다음 그냥 일반 성경 문제로 나가겠습니다 네 주관식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자 다들 이제 의논 다 되셨죠? 자 잘 봐주세요 지금 또 불꽃 튀깁니다 이제 정답은?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 팔을 내려주시고요 지금 여기 진행요원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팔 다 내려주셨죠?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군사님 네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다 내려주세요 장님 내려주세요 팔 손이 보입니다 손이 보여요 안 보이게끔 손은 다 밑으로 정답은 정답은 팔 여전도회가 빨랐습니다 팔 여전도회 여전도회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예 3인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 모독 정답 성령 모독 이야 잘 맞추셨습니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결신하지 못하는 자는 말씀이 복이 없습니다 이거 거리에 뿌려진 자인가요?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바로 맞추시는 분 진짜 바로 점수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주일학교가 빨랐습니다 주일학교가 빨랐어요 주일학교 주일학교 자 정답 저 모르는데 저 몰라요 아 기회가 넘어갔습니다 다시 정답은? 어디 어디 이남전도회 제일 빨랐어요 이남전도회가 빨랐다고 합니다 예 장모님 정답은? 땡! 아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팀의 화합과 사랑과 배려와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장모님께서 혼자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서로의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정답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답은? 오여전도회 제일 빨랐어요 오여전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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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떨기 가시떨기 몇 번 가시떨기? 땡! 다시 하겠습니다 정답은? 예 고사님 가시떨기 몇 번 가시떨기?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나도 모르겠다 땡! 틀렸습니다 몇 번 가시떨기? 장모님? 3번 가시떨기 몇 번 가시떨기? 3번 가시떨기 정답 대단하십니다 진짜 3번이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맞추셨습니다 이남전도회 혹시 장모님 화나셔서 나가신 거 아니시죠?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주관식 문제고요 에바다이 뜻은 무엇인가요? 에바다의 뜻은 무엇인가요? 손 다 내리시고요 손 다 내리시고 손 안 보이게 뒤에 봐주세요 부정행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다 위에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네 방금 3남이 제일 빨랐어요 3남 정도에 제일 빨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답은? 땡! 틀렸습니다 네 자 다음 정답은? 아 예? 아 3남이 아닙니까? 아 그 어디 소속이 어디십니까? 소속 무소 2에서 2까지 아 이거 이거 참 진행을 방해하고 계시네 자 정답은? 열리라 열리라 정답 축하드립니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라고 말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요? 1번 요한 2번 야구보 3번 안드레 4번 베드로 정답은? 네 정답은? 네 주일학교 제일 빨랐습니다 어디요? 주일학교 주일학교 자 정답은? 베드로 베드로 몇 번? 4번 4번 베드로 정답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성경 퀴즈가 이렇게 재밌으신가요? 아 지금 정해진 시간이 지금 이제 다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쉽죠? 아쉽네 계속 할까요? 네 자 지금 현재 중간 집게 그러면 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집게 1남전도에 두 문제 맞추셨습니다 2여전도에 두 문제 5여전도에 한 문제 8여전도에 세 문제 2남전도에 세 문제 3여전도에 두 문제 6여전도에 네 문제 청년부 두 문제 3남전도에 네 문제 4여전도에 네 문제 7여전도에 두 문제 주일학교 세 문제 1여전도에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3남전도에라 6여전도에 4여전도에가 되겠습니다 3개의 전도회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 자 경쟁을 한번 마지막에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막판 뒤집기 10점짜리 걸고 한번 자 이제 문제 일단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2남전도에가 맞추시면 공동 1위로 올라갑니다 네 분명히 말씀 8여전도에도 공동 1위로 올라가고 주일학교도 한 문제 더 맞추면 공동 1위로 올라갑니다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입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보금선은 어디인가요 1번 마태보금 2번 마가보금 3번 누가보금 4번 유안보금 손 드시면 안되요 손 다 내려주셔야 됩니다 손 다 내려주시고요 손 다 내려주셔야 돼요 권사님 다 내려주셔야 되고 정답은 예 권사님 정답은 마가보금 마가보금 정답 1여전도에 상당히 뒤에 빠르셨습니다 상당히 잘 맞추고 계시네요 자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주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 예수님이 못박히신 십자가 위에 있는 죄패에 쓰인 글귀는 무엇인가요 손 내려주시고요 정답은 3여전도에입니다 3여전도에 3여전도에가 빨랐다고 합니다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정답은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정답 3여전도에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도마 2번 베드로 3번 막달라 마리아 4번 아리마데 사람 요셉 정답은 2남전도에 제일 빨랐습니다 2남전도에가 빨랐다고 합니다 자 과연 정답은 막달라 마리아 막 드릴까요 정답 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입니다 마가 보금은 모두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1번 21장 2번 24장 3번 16장 4번 28장 마가 보금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정답은 청년부 빨랐습니다 청년부 빨랐답니다 청년부 정답은 네 3번 16장 3번 16장 정답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입니다 아기 예수에게 제일 먼저 와서 경배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목자들 2번 동방 박사들 3번 제사장 4번 해롯왕 정답은 제일 끝에 계단 아래에 있는 전도입니다 7여 전도의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자 정답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이고 아니죠 1번 목자들 1번 목자들 정답 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중한식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무엇과 같은 형태로 강림했나요 자 여기서는 몸으로 정말 똑같이 하시는 전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도의 일심동체가 되어서 한 번에 다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이상하게 이러고 계시면 틀린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잘 봐주세요 자 잘 봐주세요 누가 가장 잘 몸으로 표현해 주시는지 자 정답은 자 몸으로 표현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자 빨리 봐주세요 네 지금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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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봤을 3남전도에는 탈락이고요 네 우리 장의자 장모님 안 하고 계세요 지금 네 탈락 그 다음 제가 보겠습니다 네 아우 날아가 자 빨리 봐주세요 어디가 제일 지금 천송자 권사님 지금 어떻게 되신 거죠? 네 지금 점수 다 드리겠습니다 삼남전도에 빼고 다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퇴장까지 하시네요 장로님 자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하나님과 자녀 2번 하나님과 왕 3번 하나님과 부모 4번 하나님과 제물 정답은? 8여 제일 빨랐습니다 8여 정도의 제일 빨랐습니다 4번 하나님과 제물 정답 네 다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8여 정도의 다음 마지막 문제 나가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 5점짜리 막판 뒤집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판 뒤집기 5점짜리 되겠습니다 5점 문제 네 넌센스 5점짜리 네 넌센스 문제입니다 성경인물 중에서 항상 자기만을 봐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직 정답 안했어요 손 다 내려주세요 자 나만 정답은 어디가 빨랐죠? 어디? 3번 3여 정도의가 빨랐습니다 3여 정도의가 빨랐다고 합니다 3여 정도의 자 정답은? 바라봐 바라봐 정답! 5점짜리입니다 5점 네 5점짜리 5점짜리 맞추셨어요 5점짜리 자 자 이제 저도 이게 너무 힘드네요 다들 열기가 너무 식지 않아서 이제 개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인 문제는 선물 증정입니다 선물 증정 현재 지금 전도회 중에 1위를 달리고 있는 3여 정도의가 1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문제 논센스 네 네 논센스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개 한 마리를 주셨는데 어떤 개일까요? 무슨 개를 줬을까요? 불독을 줬을까요? 진돗개를 주셨을까요? 자 아직 안했어요 아직 안했어요 정답은? 네 자 어디 3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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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3전도회 어디 어디? 3전도회 3전도회 안경 쓰신 장로님? 무지개 무지개 정답!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네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 문제 또 나가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의 품에 들어갔나요? 1번 다윗 2번 모세 3번 엘리야 4번 아브라함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4번 아브라함 4번 아브라함 4번 아브라함 정답 네 개인 문제였습니다 개인 문제 자 다음 자 문제 추가 문제 9번 주간식 세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제 9번 주간식 네 주간식 문제입니다 항상 이것 하라 쉬지 말고 이거 하라 범사에 이거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두번째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지막 세번째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추가 문제 주간식 8번으로 하겠습니다 주간식 8번 네 주간식 8번 세 분한테 개인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식 문제입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이것이라 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몸으로 아이고 아이고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몸으로 아이고 아이고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몸으로 몸으로 아이고 아하하하 네 정답은 사랑이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추가 문제 10번 하겠습니다 객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을 언급하시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한 분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은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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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땡 정답은 머물어 땡 정답은 하나님 땡 정답은 아버지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정답은 아버지 셨습니다 아버지 다음 성경 문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5점짜리 팀 문제입니다 5점 팀 문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키 작은 사람으로 세리장이요 보좌인 사람은 누구인가요? 잘 봐주세요 진짜 잘 봐주셔야 되지 진짜 마무리해야 됩니다 정답 어휴 저 안 했어야지 은 이 남전도에 아 이 남전도에 아 이거 어려운 건데 이 남전도에 이 남전도에 이 남전도에 정답은 삭겨 정답 5점짜리였습니다 5점짜리 네 5점짜리 지금 현재 이 남전도에가 1등으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이 남전도에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이제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문제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마지막 문제는 10점짜리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0점 장로님 10점 네 이거 하나 맞추면 오늘 1등 집에 냉장고 와있을 겁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우리 네 객관식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로 갚겠다고 하였나요?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 복이 없고 복이가 없고요 어 정답은 이미 나올 것 같고요 정답은 뭐죠? 아 정답은 뭐죠? 네 네 갑절 맞습니다 그렇다면 각 전도회별로 몇 번 네 갑절인지 손으로 표시해서 들어주세요 손으로 표시해서 들어주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 1번부터 10번까지 있기 때문에 몇 번 네 갑절인지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 오늘 10점을 얻으셔서 최종 우승에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으로 다 팀길 팀별로 지금 다 빨리 화합과 사랑과 화평으로 한번 의견을 모아주세요 자 손으로 올려주세요 지금 자 3남전도회 2남전도회 1남전도회 주일학교 자 몇 번 네 갑절일까요 몇 번 네 갑절일까요 몇 번 네 갑절일까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네 갑절 와 이거 정말 덥습니다 자 우리 3남전도회 체크해 주세요 자 3남전도회는 4번 4번 동그라미 4번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뒤에 4여전도회는 4번 네 4번 그 다음에 뒤에 7여전도회는 4번 네 그 다음 2남전도회는 10번 네 10번 3여전도회는 4번 네 4번 그 다음에 6여전도회는 2번 6여전도회 2번 그 다음에 1여전도회는 4번 5여전도회는 4번 그 다음에 2여전도회는 4번 그 다음 1남전도에는 2번 그 다음 우리 주일학교는 3번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는 2번 그 다음 8여전도에는 8번 네 나왔습니다 자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이거 10점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점짜리 5여전도에 몇 번이라고 했죠 5여전도에 4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8여전도에는 8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열기가 뜨거울 줄은 진짜 생각도 못하고 하는데 땀이 막 줄을 줄을 나고 있습니다 자 정답 발표할까요? 해도 되겠습니까? 시험 안 드시겠죠? 1등 한번 축하해 주시겠죠? 그럼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내각절 2번이었습니다 2번 자 2번 10점씩 다 더해서 1등 전도회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등이 지금 10 5여전도에 1등이 1등이 지금 15점으로 맞죠? 지금 1남전도회가 14점 그 다음에 6여전도회가 15점 청년부가 14점 1등은 6여전도회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오늘 퀴즈 공정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끝났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사회본 성지교회 에르메손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에너지가 이렇게 많은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퀴즈 대회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한 우리 손집사님 외에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시고 또 네 시상을 잠깐 하기 전에 오늘 우리 우리 성경 퀴즈 대회 총평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장님 당회의 석유장님도 나오셔가지고 한번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봐오면서 이런 열띤 제가 저는 처음 경험을 해가지고요 오늘 너무 잘 봤고 기쁘게 잘 봤습니다 오늘 이게 아마 성경 퀴즈대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 정교인이 단합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도 의도적으로 잘 기억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전도회가 가장 강하다고 목사님이 늘 말씀을 하셨고 또 원래 그 사회의 내년 사회의 전도회별로 소그룹 모입을 해서 우리 교회를 조금 더 내부조를 알차고 단합하고 그 다음에 친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어떤 사회의 목표에 가장 먼저 와서 이렇게 전도회별로 팀웍을 다지는 그런 행사였다 이를 생각하고 오늘 이게 기쁘게 목적 내는 이런 것들을 더욱더 주님을 찾는 데에 더욱더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회에 봤던 사람이나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나 하나가 되어있는 모습을 봐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훈님 회석을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총평이 너무 멋진 총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분위기를 한껏 띄워준 우리 주일학교에게 우리 경기함을 박수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편이 시끄러워가지고 아휴 제가 혼났습니다 떠날 수도 없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1등 시상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1등 어디에요? 네 회장님 나오세요 성경퀴즈대회 성경퀴즈대회 주수감사주일 성지교회 1등 선물입니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앞에 나가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모든 분들에게 참가상을 드립니다 나가시면서 전도회별로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에요? 아 주일학교 애들 주일학교 애들 특별 선물 과일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면서 먹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